아, 저기 할머니! 할머니! 자꾸 울어요! 공개해볼게요, 내가 혜린이부터 궁금하다 다 뜯어버릴 거 나 왜 소리 됐어 소리 됐어 괜찮아요, 기다리면 떼줄 거예요 맞아, 떼줄게 재밌겠다 귀여워 살아있는 동물인가요? 어떻게 보면... 아니요, 아니요 근데 전에 살아있었을 수도 있어요 만들기 위해 동물인가요? 아니에요 저 동물이에요? 아니에요 저 먹는 건가요? 먹는 거 맞아요 당근 홀 당근처럼 입고 와가지고 당근처럼 입고 와서 맞춘 건가? 뭔가 우리랑 관련될 거고 저는 두 쪽 닦길래요 오, 고수다 짠, 짠, 짠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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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, 짠, 짠 짠, 짠 아,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원래는 당근 원래는 당근, 당근이었거든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딸기 만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딸기, 딸기 근데 제가 당근 좋아하는데 당근 그만 좋아하세요 지렁 지렁 팀 지렁 지렁 달 지렁 지지